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리뷰는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 보겠습니다. 지난 밤 제주에서는 올해 첫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열대야는 전날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제주 지역 어제 오후 6시부터 오늘 오전 6시까지 아침 최저기온이 28.5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장마가 서서히 끝나면서 이제 정말 뜨거운 여름만 남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열대야 찾아오면 잠 못 이루는 분들도 많아집니다. 해결 방법은 없는지 오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수면 건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 단문호시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질문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Y10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보이는 라디오와 실시간 댓글 참여까지 한 번에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유튜브 Y10 라디오에서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보아스 이비인후과 이철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수면 장애와 불면증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다. 다른 말이군요. 네. 수면 장애가 훨씬 포괄적인 얘기죠. 그래서 수면 장애 중에 불면증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 수면 장애는 5명 중에 1명이 겪을 정도로 되게 흔한 질환입니다. 수면 장애를 보면 크게 수면 이상과 사건 수면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수면 이상 중에서 불면증이 있고 불면증 외에 코골이 수면무업 다음에 기면증 과다수면 이런 게 있고요. 사건 수면에는 렘수면 장애, 악몽, 목류병 이런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처럼 머리만 대면 자는 사람도 이게 수면 장애에 들어갑니까? 본인이 불편하지 않으면 일단 장애로 일단은 포함치지는 않습니다. 네. 더워서 잠이 안 온다고 하는데 기온과 잠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겨울에는 또 보일러 빵빵하게 틀어놓고 엄청 따뜻하게 자기도 하지 않습니까? 찜질방도 가고 더운 날씨와 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적절한 수면 환경을 저희가 수면 위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당연히 온도도 수면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겠죠. 에어컨 어떻게 사용하고 있으신가요? 에어컨이요? 저는 그냥 잘 때 계속 틀어놓고 아주 춥게 잡니다. 네. 그런데 온도를 많이 낮추는 것보다 습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온도만 낮추면 목만 칼칼하고 습도를 많이 적절한 습도를 유지해주는 게 그리고 약간 바람 불면 좀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면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장마가 끝나면 어김없이 열대야가 찾아옵니다. 그러면 더워서 잠을 못 이루는 분들도 늘어나는데 이렇게 더운 날에만 잠깐씩 일시적으로 못 자는 거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저도 어제 잠을 잘 못 잤는데요. 그런데 보통 급성기에 생기는 잠깐의 불면 증상은 스트레스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해소되면 자연스럽게 좋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되지만 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정도로 불편하다면 이건 치료를 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만성불면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잠자기에 적당한 온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자기 전에 에어컨 온도로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저도. 그런데 정부에서 정해놓은 여름철 적정 온도는 28도입니다. 굉장히 덥죠. 28도요? 네. 공공기관은 28도를 유지해라. 그것보다 낮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방송을 듣고 계시는 공공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28도를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제습기 같은 걸 이용해서 습도를 적정히 떨어뜨려놓으면 굉장히 쾌적해집니다. 약간 시원한 느낌은 없지만 더운 느낌도 없는 거죠. 에너지 관리공단에서는 26도를 권장하고 있고요. 습도가 되게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는 온도는 27도, 습도는 45% 그리고 바람이 솔솔 이렇게 해놓으면 굉장히 쾌적합니다. 27도, 45%, 바람은 솔솔? 네. 좋습니다. 27도면 조금 전에 열대야 기준보다 넘어서는 것 같아요. 더울 것 같지만 실제로 습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온도가 27도 정도가 되면 권장 습도가 40에서 45% 정도거든요. 그렇게 사용해 보시면 굉장히 쾌적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목도 칼칼하지 않고요.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루만 잠을 제대로 못 자도 다음날 일상생활이 힘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잠 못 이루는 밤이 길어지면 건강에도 안 좋을 것 같은데 다른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나요? 네.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 저희가 동물질험에서 극단적으로 수면을 제한시키면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수면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수면 제한이 되는 피로감을 만성적으로 느끼는 경우에 암 발생하고의 연관성도 밝혀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심한 분들은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잠을 만약에 못 자는 경우에 다음날 보통 더 피곤하겠죠. 낮잠을 안 자면 그 다음날 알아서 잡니다. 몸이 알아서 회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잠을 못 자는 경우에 일단 집중력 같은 것도 떨어지게 되고 운전하다 사고의 위험도 증가하고 그렇습니다. 학생의 경우에는 성적의 저하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영증 반응도 심해져서 감기 이런 것도 좀 잘 생기게 되고 기분도 좀 안 좋죠. 잠을 잘 못 자면. 잠을 잘 자야죠. 특히나 여성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우울증 같은 걸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상담을 좀 이어가 볼게요. 애플리케이션으로 미상님께서는 자려고 누우면 심박수가 빨라져서 잠들기와 수면 지속 시간이 2, 30분 정도로 자다 깨달아 반복합니다. 한 15년 정도 지속된 것 같은데 해결책이 있을까요? 하셨거든요. 이거는 아마 실제로 자면서 심박수가 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낮에는 괜찮다가 자면서 부정맥 같은 게 생기시는 분들도 있고 혹시 이런 것들이 잠을 못 잘 거라는 불안감 때문에 뭔가 긴장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못 자고. 그래서 일단은 보통은 이렇게 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줄 정도면 수면 다운 검사를 해봐서 뭔가 다른 원인을 찾아보기도 합니다. 뭐 심박동에 대한 것도 같이 나오거든요. 다른 원인 때문에 못 자는 건지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실 수도 있고 심장에 대한 검사를 한번 진행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15년 정도 되셨다면 많이 피곤하실 텐데 검사를 받기를 권유드립니다. 애플리케이션으로 안보라 최영진, 이현웅님께서는 선흥민 경기 보느라 2시에 잤네요. 피곤합니다 하셨는데 저도 어제 선흥민 경기 보고 2시에 자서 지금 대략 한 4시간 반 정도 잤는데 1일 평균 수면 권장량은 어떻게 됩니까? 몇 시간 정도 되는 것 같으세요? 한 7시간 정도 자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최소 7시간입니다. 최소 7시간. 이게 적게 주무시면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되게 자꾸 아프기도 하고요. 몸이 자꾸 원인 모르게 자꾸 아프기도 하고 되게 낮에 졸리죠. 능률성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소화해서 이런 게 되게 많이 나타나는데 되게 외우기 쉽습니다. 10살 기준으로 10시간 수면이. 그런데 10살짜리 애들한테 실제로 물어보면 10시간 자는 애들 거의 없어요. 그런데 애들은 못 자면 졸리다고 표현하지 않고 오히려 산만해집니다. 오히려 산만해요. 그런 애들 보면 수면 부족인 경우가 많아서 성인은 7시간 이상. 성인 7시간. 권장합니다. 알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으로 크리스티 님께서는 잠을 자고 있어도 주변 대화 소리가 생생하게 다 들리고 누가 질문을 해도 또렷하게 대답합니다.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수면 장애입니까? 하셨네요. 기억을 실제로 다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객관적인 수면. 저희가 수면 검사에서 객관적으로 얼마 몇 시간 잤다라고 하는 것과 주관적으로 나는 어제 못 잤어 라고 표현하는 것 괴리가 좀 생깁니다. 실제로 검사해 보면 한잠도 못 잤다고 하는데 실제로 80% 이상 자는 경우도 있고 중간중간에 기억을 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걸 다 기억하지는 못하고 말하는 경우도 흔하게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크게 생활에 불편감을 주지 않으면 둬도 되는데 심각하게 뭔가 수면을 방해한다면 그 원인을 찾기 위한 마찬가지로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불편하시면 검사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9014번님. 40대 중반입니다. 벌써 1년 정도 된 것 같고요. 매일 2시간 단위로 깨서 잠의 질이 정말 안 좋습니다. 베개도 바꿔보고 시원하게도 자보는데 또 숫자도 세어보고요. 그래도 0 못 잡니다. 하루 종일 멍하고 운전시 또 너무 졸립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하셨네요. 일단은 잠에 대한 인식이 일단 선행이 돼야 됩니다. 저희가 불면증 치료할 때 보통 수면제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수면제를 주된 치료 방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자다 깼을 때 보통 어떻게 하죠, 사람이? 자다 깼을 때요? 자다 깨면 어떻게 하세요? 자다 깨면? 깨면 처음에 하는 행동이? 물 마셔요, 저는. 네. 핸드폰을 보는 경우가 제일 많죠. 몇 신이? 궁금한 거죠. 스마트폰 번호. 네. 그래서 건강한 숙면을 위해서는 알람을 맞춰놓고 알람이 울리기 전까지는 편하게 누워 있는 거예요. 네. 편하게 누워 있고 낮시간에 육체왜동을 많이 하면 밤이 졸리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누워 있으면 스르르 잠이 드는 거죠. 스위치가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스르르 잠이 들고 깨면 그냥 누워 있는 편안한 느낌대로 아침까지 끌고 가면 비교적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주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자다가 중간에 스마트폰 보거나 알람이 울리기 전에 스마트폰 보는 어떤 행위들이 굉장히 안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다. 일단은 빛이 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수면에 굉장히 제일 중요한 강력한 인자는 낮시간 동안에 빛이거든요. 이걸 밤에 자꾸 눈으로 빛이 들어오게 되면 수면을 얘가 좀 뒤쪽으로 연장시켜서 더 늦게 자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지향하시는 게 TV 보고 주무시는 것도 되게 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4715번님 홍삼, 녹용, 액상, 건강보조식품과 알약 타입의 오메가3, 종합비타민 등 저녁에 먹는 것이 수면에 영향을 미칠까요? 하셨네요. 별로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커피는 연관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수면에 영향을 주는 카페인이라든지 아니면 담배 이런 건 명확하게 수면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보통 깬 다음에 8시간 이후에는 먹지 말라고 합니다. 보통 오후 3, 4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영향을 주지만 말씀하신 이런 것들은 수면에 직협적으로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크게 상관이 없을 거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공덕동 브라우님께서는 아침에 일어나서 뒷목 왼쪽이 아파서 하루 종일 괴로운 날이 잦아요. 목 부분만 올라온 베개를 베기도 하는 날에도 또 베개 없이 자는 날에도 아플 때가 있는데 이게 어떤 이유일까요? 하셨거든요. 이거는 수면 자세하고 연관이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베개를 바꾸거나 매트리스를 바꾸거나 뭔가 자면서 자세가 뭔가 안 좋기 때문에 아니면 혹시나 코를 본다면 자꾸 그것 때문에 옆으로 누워서 자야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똑바로 자면 자꾸 불편해지니까. 그래서 그런 게 있다면 코그레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보는 게 좋겠지만 일단은 베개가 높아도 안 좋고 낮아도 안 좋고 적당한. 그래서 그런 수면 환경 조성을 좀 더 잘해보시면 그래도 불편하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낮 시간의 자세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수면 자세가 문제가 아니라 낮에 뭔가 불편한 자세로 오래 있다가. 또 경직돼 있거나 긴장하거나. 그렇죠. 운동하고 나서 자고 깨면 아침에 알베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낮 시간 동안에 뭔가 자세가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의 어떤 잠 동작 패턴뿐만 아니고 좀 일상생활의 움직임의 패턴도 한번 파악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7738번님. 중학교 1학년 여자 아이 엄마입니다. 아기 때부터 잠은 없는 편이었는데 심해져서 잠을 이루는데 두세 시간이 걸리네요. 수면센터 가봐야 될까요? 하셨거든요. 그 정도면 가서 일단 상담 치료를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면에 대한 다른 병이 있는지도 일단 찾아봐야 되고요. 그 정도면 굉장히 불편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애가 수면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낮 시간 동안에 뭔가 교정할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낮 시간 동안에 뭔가 불규칙한 생활 패턴이 있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그 정도 불편하다면 원인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971번님. 마지막 사연 같은데요. 헌혈을 130회 한 50대 중년 남성입니다. 헌혈을 하기 위해서 잠을 잘 자야 되는데 당일에 잠을 자려고 하면 잠을 지속하지 못해서 헌혈을 수면 때문에 못할 일이 많습니다. 수면제 없이 푹 잘 수 있고 헌혈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나요? 3, 4시간이면 잠이 깨는 게 문제입니다 하셨는데 헌혈과 어떤 잠의 비례가 있습니까? 혹시 조금 더 대화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헌혈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간혹가다 빈혈이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철분갈피성 빈혈이 있으면 하지불안증후군이라고 잘 때 뭔가 다리 불편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꾸 움직이지 않으면 움직이고 싶고. 그래서 혹시나 다른 그냥 잠만 못 주무시는 거면 수면에 대한 인식만 개선시켜도 좀 좋아질 거고요. 혹시나 다리에 뭔가 불편한 느낌. 벌레 기어다닌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심한 사람은 통증을 호소하기도 하는데 하지불안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게 있는지 한번 같이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헌혈을 130회 한 건 존경스러운 점입니다만 본인 건강을 위해서 조금 줄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아스 이비인후과 이철희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